꿈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생성하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종종 우리의 내면과 감정, 경험을 반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꿈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꿈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안, 긴장,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 꿈을 꾸는 이유와 그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종종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꿈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 압박감,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대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중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시험 꿈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때 이러한 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발전이나 목표 달성을 향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시험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시험을 회상하며 꿈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은 이러한 기억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시험을 보는 꿈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이는 불안장애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실제 생활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반영합니다. 시험 꿈은 자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답안을 잘못 쓰는 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높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꿈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드러냅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늦거나 준비가 안 된 채로 시험을 보는 꿈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이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 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 꿈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상징합니다. 이는 삶의 변화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례 1. 직장인의 시험 꿈 직장인 어시는 꿈 속에서 갑자기 사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험지를 바꿔서 막막해하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직장에서의 평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현재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례 2. 대학생의 시험 꿈 대학생 B씨는 꿈 속에서 시험날에 늦게 일어나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는 B씨가 실제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이 꿈에 반영된 것입니다. 사례 3. 고등학생의 시험 꿈 고등학생 C씨는 꿈에서 자신이 잘 아는 과목의 시험에서 조차도 망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학업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감과 자기 비판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시험 꿈의 해석은 주관적이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꿈을 분석할 때는 꿈을 꾼 사람의 현재의 감정상태와 삶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꿈의 내용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꿈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자기평가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꿈은 자아를 탐구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귀중한 도구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꿈 오해 있는 일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일이 더 꼬이게 된 시험 문제 어려운 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시험 문제를 척척 풀고 있는 꿈 자신이 없어 시험에서 떨어지는 꿈 시험 보는 것에 관한 꿈 시험을 앞둔 사람의 꿈과 시험과 관계없는 사람의 꿈이 다르다. 시험 시간에 늦어 들어가지 못하는 꿈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암시 시험 장소에 늦게 도착한 꿈 매사가 답답하게 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함 시험 감독관 바로 앞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꿈 시험 감독관 바로 앞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꿈은 사상 검토를 당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청탁할 일이 생긴다. 시험 감독관에게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한 꿈 전근을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된다. 시험과 관계없는 사람이 시험 보는 꿈 계획한 일이나 소망 취직 등과 관계에서 꾸어진다. 시험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시험 치르는 것을 본 꿈 계획했던 일을 실행해 옮기면 일이 쉽게 풀려 성공을 거두게 되고 취직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으로 좋은 꿈이다. 시험관 앞에서 답을 쓰고 있는 꿈 상대방에게 어떤 사상 검토를 당하거나 어떤 소청을 할 일이 생긴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꿈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됨. 시험 문제를 척척 풀고 있는 꿈 자신이 없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됨. 시험을 보러 가는데 사고나 기타 이유로 가지 못하는 꿈 준비가 부족한 자신을 탓하는 심리를 암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유난히 돋보이는 꿈 트임 없이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꿈이다. 합격증을 받았어도 이름이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꿈 시험이나 면접에서 불합격될 우려가 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면접 시험을 보거나 유명 인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꿈 원한 소망이나 구상하는 계획 및 병영사 등에 불안이 생기고 기대가 엇갈리는 혼란이나 애로를 친다. 고두 시험을 본 꿈 사업상의 일등으로 사람을 만나 논쟁을 벌일 일이 생긴다. 고술 시험을 본 꿈 사업상의 일등으로 인해 논쟁을 벌일 일이 생김. 다반지가 찢어지거나 분실하는 꿈 기분이 잡치고 눈뜬 장님으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게 된다. 실패가 있다. 다반지를 감추는 꿈 어떤 자가 자신의 사상을 타진하려는데 직면하게 되고 그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기 비밀을 간직할 일이 있다. 다반지를 제출하고 나오는 꿈 이직 또는 정근이 이루어진다. 다반지의 글씨가 띄엄띄엄 쓰여져 있는 꿈 실제로 시험 문제와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 다소 미달이다. 다반지의 문장과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여 새벽력에 떠오르는 새별 스타가 된다. 합격, 당선, 승진, 입학, 학위, 자격 취득 등의 길조이다. 면접 시험의 대답이 유창하게 나오는 꿈 특히 면접 시험의 대기란 꿈이다. 각종 시험의 행운이 보인다. 면접 시험의 마음이 떨려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실컷 울어버리는 꿈 실제로 시험의 특자나 무시험으로 합격하게 된다. 소원 성취를 한다. 면접 시험에 시험관하고 악수를 하는 꿈 실제로 필기, 논술, 면접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약속, 합의, 계약 등이 있다.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는 꿈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된다는 꿈 면접 시험을 보는 꿈 상대방과 사업상의 대화, 논쟁, 설전할 일과 관계된다. 생각지도 않게 친인척이나 친구를 만나게 된다. 상봉, 합의, 상의 등이 있다. 뭔가 시험을 보는 꿈에서 답을 쓰지 못하는 꿈 마음 속에서의 슬픔이나 불안을 나타낸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꿈 속에는 많은 것이다. 시험 감독관 앞에서 답안지를 작성한 꿈 신원 조회를 받거나 불신 검문 등 유쾌하지 않은 일이 생김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한 꿈 직장은 옮기거나 전근 또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게 된 시험 도중 필기구가 준비 안 되어 쩔쩔매는 꿈 시험 도중 필기구가 준비 안 되어 쩔쩔매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매사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난관 극복의 심야를 쏟지만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시험을 보아 자기가 불합격하는 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을 보아 자기가 합격하는 꿈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고 있어도 조금 더 나쁘게 생각되지 않는 꿈 자신의 청결, 결백의 주장이며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을 치는데 남의 것을 훔쳐본 꿈 어떤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되며 실제로 시험 칠 일이 있으면 무난히 합격하게 된 시험을 치러 가는데 늦게 도착한 꿈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길한 꿈이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지각을 한 꿈 실제로 시험을 볼 경우 점수가 미달된다. 무슨 일을 하든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과 말다툼을 하는 꿈 실제로 시험장에서 기분이 불쾌하고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 시험지 답을 못 쓰는 꿈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시험지에 용 글자가 찢어지면서 시커멓게 되는 꿈 신년공부도로 아미타불이 됐되 각종 시험에 낙방하여 수심이 가득하다. 시험지에 답을 풀지 못하는 꿈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오디션에 불합격되는 꿈 불합격의 꿈이다. 자기 이름이 합격자 명단 첫머리에 있거나 따로 발표되어 있는 꿈 수석합격이나 2차 시험에 합격된다. 학교 성적표에 기재된 점수를 보는 꿈 실제로 그대로이거나 그 점수가 일수 월수 구매 액수 인원수 등을 상징할 경우가 있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나 수험번호가 확실히 있음을 확인하는 꿈 시험이나 면접에서 틀림없이 합격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시험 보는데 한 문제도 풀 수 없는 꿈 초조하고 불안한 자신의 심정이나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지는 꿈 시험 보러 가는데 사고나 기타 이유로 가지 못하는 꿈 자신의 심리 준비가 부족한 자신을 탓하는 꿈 시험 시간에 늦어 들어가지 못하는 꿈 자신의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심리의 표현 노력하세요. 시험에 다른 사람이 불합격하는 꿈 당신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대로 찬스가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에 떨어져 집으로 돌아오다 꿈에서 깨는 꿈 꿈과 반대의 성적이 나온다.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꿈 어떤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되며 시험 볼 일이 있으면 무난히 합격한다. 시험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꿈이 깬 꿈 시험을 치르면 수석을 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된다.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을 꾸게 되면 불합격하여 슬퍼하거나 분해서 울면 매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제로 시험을 치렀다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다. 시험에 실수를 해서 고생하는 꿈 단념하고 있던 일이 잘 해결될 찬스가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시험을 보는 꿈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취직운도 트일진초 시험에 타인이 불합격하는 꿈 당신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대로 되는 찬스가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에 합격하는 꿈 실패할 위험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을 보는데 필기구가 없어서 마음을 졸이는 꿈 시험을 보는데 필기구가 없어서 마음을 졸이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연애, 시직동에서 좌절을 하게 된다. 시험을 보니